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들 회견을 할 때 보면 이정근 씨 이번에 3만 개 정도의 녹음 파일을 남긴 이정근 씨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일탈을 그냥 방치한 것은 당대표로서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송영길과 이정근이 어떤 관계였을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냥 약간의 여러분들 협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윤관석 3선 의원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돈을 각출해 가지고 이런 돈 봉투를 넘기는 그런 일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게 되면 거의 송영길의 일종의 개파 사람들이다. 그 개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뭐죠? 예. 이게 첫 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리 기자회견을 보면 송영길 전당대표는 이정근 씨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돈 봉투를 돌리는데 돈을 그렇게 객출하고 이 정도가 되면 최척근으로 이러면 꼭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이너스컬이 있을 것이고 이너스컬도의 성골진골 뭐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역시 월간 조선 5호로가 특종을 했네요. 이 권세진 월간 조선 기자가 월간 조선이 그렇게 취재진들이 많지 않을 건데 참 취재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송영길과 이정근은 어떤 관계였나 이정근 후원회장 송영길 등 사진 다수로 입수한 것을 특종을 했네요.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런 돈봉투 사건에 전혀 자기는 몰랐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데 원래 더불어민주당 내에 사무부총장의 직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든 게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정근 함께 주었다고 그러네요. 그건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원래 저는 민주당 내에 사무부총장이란 직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원래 없었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직에 취임했고 한 달 후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란 자리를 만들어서 이정근 씨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근 씨를 왜 특별하게 누가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정근 씨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가까운 사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거를 입증하는 자료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가 발굴해낸 겁니다. 이후에도 이정근 씨의 선거 출정식 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지역 유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1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정근 씨의 후원회장까지 맡았다. 그런 주장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여러분들 공개했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상당히 케미클이 맞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동양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대가 비슷하고 386세대 출신들이죠. 이정근 씨는 1962년생입니다.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가 62년생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63년생이네요. 그러나 62년생이나 63년생이나 기본적으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현재 학력은 이정근 씨는 군산여고를 나왔고 원강대학도 사범대학을 나와 가지고 방송작가로서 입신하다가 거기서 당에 일하는 사람들 방송작가를 하다 보면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그렇게가 정치계에 입문한 것 같은데 송영길 씨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직선제의 총학생회장을 처음에 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386세대의 우상우 씨 송영길 씨 이런 사람들은 대표주장인 거죠. 그리고 가장 세상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잘 풀린 사람들이고 본인이 똑똑합니다. 송영길 씨가. 왜 그런가 하니까 총학생회장도 했지만 주경야독을 해갖고 그 당시 는 로스쿨이 아니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송영길 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공부를 잘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두 사람은 참 동양에다가 386세대니까 이야기가 참 잘 통했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통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면 2002년 3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송영길. 후원회장을 맡은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후원회장을 송영길 씨가 맡아준 겁니다. 언제? 2022년 또 3월 보궐선거에요. 여러분 그다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뭔가 하니까 2020년 초에 21대 총선이니까 4.15 총선입니다. 공천전에 이정근 예비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서초구를 방문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는 꼭 챙겨야 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정근 씨를 임명할 정도니까 그게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사무부총장 직책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송영길 당대표가 만들었던 겁니다. 위간설인이나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 가지고 뭐 자리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또 사진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2021년 10월 8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정근 씨에게 인천 송도를 소개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광역시 시장까지 했으니까 아마 본인이 할 때 크게 아마 사업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정근 씨의 옷 맵시 있게 잘 입네요. 이게 뭐 보통 사회가 아닌 거죠. 이게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인천광역시 송도의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마 들어있을 것이고 위 사진과 같은 날 송도에서 왼쪽 세 번째 오른쪽 방향으로 송영길 이정근 윤관석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만들고 돌리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강래우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여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냥 꼬리 자르기 차원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월간조선의 권기자가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보통 사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게 보시게 되면 또 이거는 뭔가 하니까 2017년 7월 이정근 씨가 지역구 당원들과 청남대를 방문했을 때 깜짝 방문한 송영길 강래구 당시 원해지역위원장 회비회장도 함께 방문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국회의원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오라고 하는 때는 많으니까 그런데 예정도 없이 뭐죠 이 이정근 씨의 단합대회인 거죠 지역구 당원들과 단합대회에 참여할 정도니까 보통 사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강래구 씨가 당시에 서초구의 원해지역위원장 회비회장을 맡았네요 그거 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절친한 뭐죠 이너스컬 멤버였던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거는 보게 되면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갑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특별 본부장을 맡은 또 이 특별 본부장은 윤관석 의원이 맡았네요. 윤관석 의원이 특별 뭐죠 특별 본부장을 맡았고 윤관석 의원이 특별 본부장 후원회장을 송영길 여러분들 전당대표가 2022년 3월 달에 후원회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 삼선 의원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삼선 의원이 직속 특별 본부장을 맡았으니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맹표가 나오네요 이정근 윤관석 그러니까 뭐 보통 사회가 아닌 겁니다. 돈을 만지는 일에 관여할 정도가 되면은 뭐 그야말로 뭐죠 척근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 자료가 돼야 돈 만드는 그런 위험한 일에 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월간조선의 권 기자님이 아주 좋은 특종을 해가지고 지금 송영길 전당대표하고 이번에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남겨가지고 여러 여름들 정치인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게 뭐 본의 아니게 위협하게 된 이정근 씨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62년생 63년생 386세대고 그다음 한 분은 전북 군산 출신이고 한 분은 전남 고흥 출신이고 동양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모른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제가 4권을 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지방선거를 5권을 내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글을 쓰는 것은 제가 이걸 전액 4비를 들여가 이렇게 책을 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전부 한 권씩 구매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두 권 정도 더 구매해가지고 꼭 이것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니 재산이니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총대를 매고 이렇게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하셔가지고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다 매진이 되고 그다음 계속 준비해온 그런 책들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면 기왓장도 이런 맞들으면 힘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방송에 실방송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힘을 더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